G-Dragon, G-Dragon 얼마 전에 전화 연결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굉장히 팬이더라고요 굉장히 팬이고, 제 주변 지인분들이랑 너무 친해요 저는 어떻게 기회가 없어서, 또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꼭 한번 뵙기로 그러면 아직 못 만난 겁니까? 네, 아직 사석에서는 약속도 안 잡았고? 네, 구체적으로는 안 잡았죠 두 분을 만나 이건 뭐 남녀의 만남이 아닌데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이 성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광고